네 안녕하세요. 이거는 동영상 촬영 테스트입니다. 아니 왜 갑자기 동영상 촬영 테스트를 하냐면요. 제가 이제 곧 ESSERC 학회 출장 때문에 벨기에 다녀오게 됐는데요. 저희 집의 아이들이 아빠만 좋은 곳을 갔다 오느냐. 사진이라도 좀 동영상이라도 찍어달라 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도 한번 이번 출장에서는 학회 논문 리뷰 말고 이렇게 풍광 같은 걸 좀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막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면서 벨기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. 지금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